지도에도 나와있지 않는 말도에 가보겠습니다. 원래 맞으면 눈두를 위한 안내폐판이 사람의 인적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다 구호되어 있었어요. 아우, 왜 손이 이렇게 아프지? 태행성 손반전. 오므들지 않았어요. 여기가 아파가지고. 내 관절령을 고치게 해준 명약이에요. 궁금하시죠? 1년에 우리가 한 5억 가까이 벌어요. 비법이 어딘가에 숨어있으니까. 빨면 5억이라는 거예요. 그럼 다 돈을 버는 거라고. 5억 매출의 비법이에요. 금마치 여기네.